자,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시험만 하겠습니다. and quick, quick, tap step, tap st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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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p step, quick, quick, tap step, tap step, quick, quick, tap st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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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p step, 자 이제 여성입니다. 여성도 마찬가지로 준비 자세에서 여성도 4-way 락 들어가죠. 자 이제 시작합니다.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때도 탭 스탭으로 도시면 훨씬 더 편안하시죠? 안녕하세요 션사인 텐스티비 여러분 굉장히 6월달 덥기도 하죠. 요즘 30도가 오르내지는 아주 정말 무더운 날씨기는 한데 그럴수록에 우리 여러분들 건강 좀 더 잘 챙기시고 또 열심히 댄스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재미있는 춤 그 다음 정확한 춤 여러분들하고 같이 달려가려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잘 즐기시면 편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나이를 먹어서도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댄스 문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. 자 제가 댓글을 항상 읽는다고 했잖아요. 그 댓글 내용 중에 보면 굉장히 뭐 일본에서도 열심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제 어떤 그 영상을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. 저희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성원에 입어서 더더욱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자이브요.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쉽게 즐길 수 있는 탭 스텝 더블 스텝이죠. 이 스텝에 대해서 1번부터 제가 9번까지 자 이거는 이제 넘버는 중요하지 않아요. 번호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이 중요하다 있잖아요. 피규어 네임이 중요해요. 그래서 처음에 포로웨이 락 기본 베이식 두 번째 포로웨이 스텝 여성을 내보내는 스텝 그 다음 3번은 링크 앤드 락 얘는 다시 또 들어오는 스텝이죠. 제가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. 그 다음 4번은 체인지 프레이스 라이트 레프트 여성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 스텝 그 다음은 왼쪽에서 오른쪽이면 체인지 프레이스 라이트 그 다음은 어멜리칸 스피 여성을 앞에서 돌리는 스텝 그 다음에는 체인지 핸드 비하인드 백이죠. 여성을 손을 잡아서 뒤로 돌리는 스텝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거꾸로 알고 계세요. 그 체인지 프레이스 라프트 라이트 하고 체인지 핸드 비하인드 백 이 두 가지 스텝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고 계시는 거에서 완전히 다른 스텝으로 알아주실 거예요. 그것이 바로 정확한 베이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교정을 하셔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생각하는 거 자이브 워 있죠? 트리플 싱글 스텝 두 가지가 합해서 컨비네이션을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스텝 또 설명 마지막으로 위비죠. 여성을 안고 도는 룸바의 내추럴 탑과 비슷한 스텝이에요.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제가 탑 스텝으로 진행을 처음부터 남자 또는 여자를 시연을 하나하나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. 자 그럼 처음에 우리가 포로웨이 락이에요. 포로웨이 락은 처음에 우리가 스타트 자세가 여성은 왼발 남성은 오른발이라고 했죠? 처음 스타트 자세가 포로웨이 락은 변함이 없어요. 샷세만 탑 스텝을 합니다. 탑 스텝 탑 스텝 자 요것이 1번 스텝이죠. 포로웨이 락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포로웨이 스로웨이 클릭 클릭 자 여기에서 포로웨이 스로웨이는 이미 피피 자세로 열려지는 상태예요. 다시 크로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. 자 그 다음 여성을 내보내주는 거죠. 탑 스텝 탑 스텝 자 여기서 이제 3번 스텝이 들어가요. 링크 여성을 다시 받는 스텝이에요. 링크는 제가 오픈 포지션에서 락은 턴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. 다시 여성을 기다렸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스텝이죠. 자 여기서 이제 체인저 프레스 라이트 라프트 들어가죠. 자 여기서도 남성은 피피 자세예요.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여성만 닫아주고 다시 보내주시죠. 오른쪽으로 여성 돌리는 스텝이죠. 다시 체인저 프레스 라프트 라이트는 남성이 여성을 손을 들어주면서 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투 앤 링크 자 여기서 다시 어메이컴 스피 탑 스텝 탑 스텝 링크 그 다음 체인저 비하인드 백이에요. 왼쪽으로 원 투 쓰리 포 퀵 퀵 다시 여기서 오버턴 여성을 데리고 오면서 원 투 쓰리 포 자 그 다음은 맨 마지막에는 자이브 워 원 투 원 투 쓰리 포 남자는 메랭게죠. 원 투 쓰리 포 다음 throw away 원 투 쓰리 포 링크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위브 들어가요. 원 투 원 투 원 투 쓰리 포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. 자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시험만 하겠습니다. 안 안 확 prol 답 스테트 답 스테트 퀴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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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탭, 스텝, 탭, 스텝, 퀵, 퀵, 탭, 스텝, 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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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탭, 스텝, 퀵, 퀵, 퀵.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더블 스텝으로 시연을 제가 해드렸어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힙 스윙이 잘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러닝 스텝, 우리가 3스텝을 뛰셨을 때는 약간 바운스가 있기 때문에 힙 액션이 작아도 그래도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. 근데 지금은 탭 스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바운스가 많이 없잖아요. 거의 많이 없죠. 그러면 어떤 거에서 어필을 해야 되느냐. 힙 스윙이 많으셔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1, 2, 3, 4, 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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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. 계속 힙 액션이 이렇게 계속 보이셔야 돼요. 근데 1, 2, 1, 2, 3, 4, 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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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 이렇게 바디에서 보여주는 게 없으면 춤이 살아있지 않겠죠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블 스텝으로 하셨을 때는 힙 액션, 스윙 액션이 정확히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. 자, 이제 여성입니다. 여성도 마찬가지로 준비 자세에서 여성도 4-way락 들어가죠. 자,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 때도 탭 스텝으로 도시면 훨씬 더 편안하시죠. 그래서 이 탭 스텝으로 하셨을 때는 샷의 동작으로만 더블 스텝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잘 보시고 어떤 때 제가 탭 스텝을 하고 어떤 때는 또 워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매치가 되셔야 돼요. 아무 때나 또 탭 스텝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춤을 추실 때 여성도 항상 힙 스윙, 제가 항상 자유부는 힙 스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힙을 얼마만큼 제가 잘 굴리느냐, 여기에 더블 스텝은 중요한 임팩트가 있습니다. 이렇게 좀 즐기다 보시면 너무 재미있으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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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